수도권의 한 기업이 익명으로 경남에 방역 마스크 3만 장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. 경남도 서울세정본부는 수도권 기업을 상대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던 중 익명의 기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남도민의 어려움을 나누고 싶다며 방역 마스크 3만 장에 기부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. 경남도는 이 마스크를 받으면 의사 환자가 몰리는 선별진료소에 우선 보급할 예정입니다. 경남도는 정부의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.